그리고 유리씨를 테스팅하게 됐던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무수히 많은 웹페이지를 검색을 해보고 찾다가 어떤 팬분이 그렇게 써놓으셨던 것 같더라고요. 어떤 분이 유리가 갖고 있는 3대 장점을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 외모, 둘째 인성, 셋째 다정한 심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정말 그 외모에 그대로 끌려가지고 유리씨를 만나자고 했고 유리씨가 만나서 너무나 훈쾌히 프로그램의 본질과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줘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.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저의 외모, 인성, 따뜻한 심성에 대해서 머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요? 네. 기다리지 마세요. 아, 뭐... 세림기뿐 한 거 없고요. 너무 너무... 너무 예쁘게 막 와가지고 그래서... 네. 누군지 모르겠지만 프랭몬이... 정말 예쁜... 그... 써놨한 사람들의 눈에 뇌 써놨으로 보인다고요. 그런 얘기할게요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시즌 1, 19, 23, 시즌 2, 제2